진짜 웃기는 애들이 오는구나! 저희는 해산물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매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의 박차에서 선보이는 오늘의 히트 메뉴! 착, 세, 끄! 착, 세, 끄! 착, 세, 끄! 저희가 너희들에게 고기의 영광을 주겠노라! 이 매니아 진짜 맛있는 매니아! 이 매니아 진짜 맛있는 매니아! 이 매니아 진짜 고기의 영광을 주인공으로 그런데 아까 오다 보니까 주선 씨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개그맨인데 그래도 우리가 버는데 음식 공짜로 먹는 거 좀 부담스럽다. 우리 돈 받기가 부담스럽다니까. 이거 어때요? 서진이 형 굉장히 정말 개그맨들, 개그우먼들 사랑하고. 진짜요? 여기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아유, 서진은 누군지 아세요? 박지선은 왜 몰라요? 아, 이름 다. 미수지. 김빈경. 영화에서 왜 물어봐도, 왜 물어봐도 이름 다. 저는요? 아니, 밖에서는 왜 물어봐. 유빈상 다 한다니까 왜 몰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면 좋으니까. 본인의 이런 능력을 보여줘서. 여러분의 미소가 머금어지면 바로 메뉴를 맛보는 걸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의 또 그 과정을 우리 개그맨 1세대. 홍석천 개그소장님이. 개그소장님이. 아, KBS 공채 출신이세요, 진짜? KBS 공채 10기. 아, 10기예요? 우리는 김숙, 이장숙, 광마담. 저희 동기였습니다. 근데 왜 저희 명단에 없어요? 왜 저희? 아니, 제가 SBS 개그맨하고 동시에 합격하는 바람에. 약간 배신자의 낙인에 찍혀서. 저희 보이는 분들 다 아시죠? 네, 그럼. KBS를 붙잡고 나가신 분들. 아, 그럼 저희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다 잘 됐으니까. 기운이 좋더라. KBS를 더 사랑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볕도 뜨거운데 시작을 해볼까요? 이 서진이의 보조계를. 서진아. 보조, 저기 뭐야? 보증된 개인기가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하시죠. 네.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저는 방송국 앞에 있는 식당 이모님 성대모사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줌마. 예. 김치찌개 하나요. 저 님이 이거 김치찌개 시키셨어요? 던테찌개 시키셨어요? 김치찌개요. 이거 던테찌개의 물이요. 여기 이 물질을 놓고 다. 다른 거 있자. 저거 사흘? 야,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너무 잘생긴. 좀. 아가씨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가씨 빈민희 성대모사. 낭독연습 시간만 다가오면 이렇게 두통이 나. 잘 봐야 해, 서진이 형. 서진이 형 잘 봐야 해. 아... 알파격하고 있어. 난 낭독 시간만 되면 이렇게 두통이 와. 잠깐만, 잠깐만. 그럼 소진아, 소진아, 잠깐만 있어봐. 소진아, 소진아, 소진아. 나 엄청 웃겨. 너 고기 안 웃고 싶은 거야? 나 웃은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냉는 건지 몰랐어요. 아니, 나 보기만 해도 웃겨. 근데 왜 안 웃으셨어? 아니, 나 계속 웃고 있어. 보기만 해도 웃겨. 진짜 싸이. 싸이. 아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해. 사진 오빠 풀렸는데. 아니, 이거 하지 마. 대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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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여름끝말을 위한 요리입니다. 요리하는 남자 어때요? 신봉사 선배가 이미 찜했기 때문에 전투가 없었어요. 아, 봉사님 짱이구나. 네, 네. 고기 넉넉하게. 응? 고기 넉넉하게. 빵 2개 넣어드릴게요. 치즈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셰프님. 맛있겠다. 짜잔. 수지야. 안녕. 우와. 되게 많아. 근데 이거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지. 수지를 위한 거야. 함부로 애틋하게 먹어줘. 윗수지. 육검으로 생각해, 저거. 윗검으로 생각해, 저거. 윗검으로 생각해. 고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진짜 수파님처럼 싹 흡수됩니다. 무슨 일이야? 밑에, 밑에. 밑에 쌀쌀해. 밑에 쌀쌀해. 야채 아니에요? 야채 다 먹냐 봐. 야채 다 먹냐 봐. 야채 다 먹냐 봐. 원래 야채 다 먹냐 봐. 진짜 떡이 좋아해? 진짜 떡이 좋아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수지 씨, 사이가 그 잡채를 먹으면.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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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진짜 맛있어. 아이 정말. 수지. 우리 또 강함에서 되어주신 분. 지선 씨 뭐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저는 그러면 일단 그. 바다 씨 노래 중에 혹시 Mad라는 노래예요? 아, 네. 그거를 잠깐만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 그거 되게 좋겠는데. I'm so mad. I'm so mad. 삐빠빠 비빠빠 포바 뽀빠. 삐빠빠 비빠빠 포바 뽀빠. 삐다리 빠구빠구 빠구빠 제가 그러면 방송에서 자주 안 하는 건데 좀 높이 올라가거든요 아 노래 맞죠 брос сор그 jamais 뭐 이거를 고음 대결? 네 또 먼저 хочется 결정 저희도 노래를 좀 하거든요 가차이 다가가서 동사람 música 그럼rin은 도레미 대결 세정 씨를 한번 해보도록 서진호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럼 먼저 선음 날리세요. 선음. 너무 높다. 너무 높네. 돌고래 아니야? 고, 레, 리, 파, 솔, 라, 시, 소, 레, 리, 파, 솔, 라, 시, 소. 세 명, 세 명, 세 명. 빨리 줘, 그냥.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이제 맞는 게 좋대. 세 명, 세 명, 세 명, 너무 높아진 거. 세 명을 원한다. 아, 젊음을 못 이기겠네요. 젊음을 못 이기겠네요. 젊음을 못 이기겠네요. 그거를 못 이기겠네요. 그거를 받아치겠네요. 시장하신 분들은 바로 바로 부산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래 참았다 하시는 상. 리얼 사운드라는 권 없어 보셨나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거기서라도 한 번만, 그 소리 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아지가 짖는 소리, 뭐라고mut이죠? 왈, 왈, 왈? Q는 교과서. 멍, 멍, 멍으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강아지가, 어느 강아지가 ng, 미믹, 멍!하고 짖는 강아지가 어디śnie Hambics로 이야기하죠? 강아지는 소리는 크게 말해서, 알파벳으로 볼 수 있습니다. F, R, L. F, RL? 이렇게 세 종류를 짖습니다. 먼저 대형견 짓는 소리 F 이렇게 짓죠. 중형견, 중형견 R. 어떻게 가. 조금 작은견 R. R, R, R. 조금 작은 고양이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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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너스. 고양이 야옹 안 하죠. 어느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해야 돼요. 못 봤어, 못 봤어. 고양이 입을 옹 이렇게 안 하죠. 못 봤어, 못 봤어. 고양이 짓는 소리는 왜요. 왜요? 왜요. 실제 가까운 소리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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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왜요? 왜요?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야. 거의 다 됐거든요. 잠시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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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개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데 제가 약간 좀 지는 걸 싫어해요. 남자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래서 흰사랑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근데 꽁트 할 때 남자친구 뭐 생겼어 하면서 내 이름 뵌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네, 서진 씨 일로 와. 너 좀 남자 만나? 기사 내줘. 또 사고쳤네. 누굴 만났는데? 이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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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야, 이서진이 또 무슨 죄야, 어? 이서진이라는 나라 한강 데이트도 했거든. 김민경 씨가 이서진 씨랑 스킨십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럼 손도 한 번만 잡겠습니다. 손 이렇게 자고? 손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손 이렇게 자고. 손 이렇게 자고. 손 이렇게 자고. 자, 열어, 열어. 응, 진심이. 준비하시고, 시. 파이팅! 오와! 네, 이서진 씨가 시민이래요. 오!!! 오 efendim 와 최고다. 오 really. 잠깐만. 이거 진짜.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오. 잠깐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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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지. 잘 됐지. 잘 됐지. 저 정말 이거 먹으려고 정말 부모님을 다 썼어요. 고거리 버터 많이 넣고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하려고요? 세상에. 잠시만요. 거의 다 끝나거든요. 진짜 많이 넣는다. 고거리는 게 많이. 눈이 많이 온 것처럼. 눈이 많이 넣는다. 재미있지? 야, 저 육통구멍 그려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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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